아람이가 오지서 왔으니까 입맛 없더라도 좀 먹어요. 우동 갖다 줄까? 엄마 우동 좋아하잖아. 낮에 권서방 집에 다녀왔다. 엄마. 내가 모아놓은 돈이 너 모르게 꽤 있어. 대충 정리해 보니까 권서방 미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더라. 엄마. 난 네가 고생하는 꼴 못 본다. 그냥 다 잊어. 어떻게 잊어? 도은 씨, 내 남편이고 아람이 아빠야. 도은이는 어차피 다 잊을 거야. 그러니까 네 마음에서 다 지워. 싹 지워내면 돼. 난 이미 아람이 아빠라는 사람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야. 짜잔. 놀래라. 할머니. 아이고, 내 새끼. 할머니가 아주 깜짝 놀랐네.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? 야, 잡았다. 깜짝아. 아람아, 식당에서는 장난치면 안 된댔지? 삼촌이 단라 그랬는데? 아이고. 누가 앤지. 아, 됐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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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아빠 죽은 거야? 어? 그게 무슨 소리야, 아람아? 할머니가 그랬잖아. 마음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라고. 그럼 마음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야? 그럼. 마음에서 사라지면 죽는 거랑 같아. 가자. 가자.